슈퍼맨이 돌아왔다 268화 사랑이란 말이 어울리는 사랑 첫 번째로 만나볼 가족은 운이 잠들어있는 해밍턴즈인데요 발로 깨우는 거야? 일어나 아유 얼굴이었어요 저쪽이 얼굴 쪽이었어요 아유 빨리 무슨 일어났어 아유 왔네 왔네 굿모닝 자식아 오빠 폐패 왔죠? 어 지금 폐패가 왔어 밤에 춥나면 새벽에 오는 서비스 오빠 이거 있는 거야? 울류가 또 있어 자 아침 식사합시다 너 아가 아가 울류 줄 수 있어 울림? 예 아가한테 이거 줘봐 아가 어휴 이거 무슨 뭐 엄마예요? 전담 육아잔데요 되게 능숙하게 아가야 얘 와 여기 안 돼 우리 놀고 싶어 나는 엄마 안 돼 아이고야 귀여워 이거 많이 먹어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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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더 먹어 마 이거 헐크 데이터 그냥 이거 먹고 봐도 겁이는데 큰 거 같아 아이고 모두 잘해 잘해 머리야 잘하라 시원하라고 머리 긁어주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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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윌리엄 네가 더 귀엽다 너블리엄 아침이네요 야 저거 다리 저릴 텐데 아가 우유 다 먹으래 키양아도 우유 먹을게 키양아도 우유 먹을게 키양아 너무 편해서 일어나시잖아요 네 키양아도 먹을 거야 그렇지 그 사이 주방에선 아침 준비가 한창인데요 아휴 손도 빨라요 뚝딱뚝딱 스크램블 에그까지 샘표 플랫파스트 완성 얘들아 아침 먹으러 와 와우 맛있겠지 자 오케이 프랙퍼스트로 시작하자 이제 맛있지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칫솔이라 좋았죠? 아파 어머 스스로 후후 불어요 아 샐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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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샐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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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스트 스크램블 에그 앗 앗 앗 앗 앗 앗 앗 똥치미? 이렇게 잘했는데 똥치미 먹겠다고? 응. 아이고, 소중한 맛. 너 잘 먹네, 똥치미.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왜? 진짜? 콩콩콩이 붙었어, 달걀. 작게 놓는 거야. 나중에? 소중해. 킵. 세상에. 어머, 어머, 어머. 어, 떨어졌어요. 묵념. 그래, 식단 먹지 마. 식단 먹고 있었어? 어? 먹고 마는데 그거까지 안 먹어서, 여러분. 알았어? 아빠, 뭐 해요? 아빠? 네? 맛있는 거 만들고 있어. 어렸을 때 아빠 이렇게 먹었어. 피이넛 버터. 땅콩잼. 땅콩잼. 벤턴님 몸이 갑니다. 샐러리까지 먹을까요? 벤턴님? 먹겠지? 야, 하나 줄까? 김희가 다 좀 먹어. 돼, 하나 줄까? 진짜 맛있어. 오늘 줄었어요? 샐러리를 먹는데? 이거 먹는데 한 번 더 먹자. 아, 아직 이가 안 좋은데. 형님 이쪽으로 가는데. 검은자 되고 있어? 이거 검은자 되고 큰 거 검은자 되고 있어? 응, 또 먹으려고. 먹방은 또 양손입니다. 벤틀린은 양쪽 손을 다 써서 뇌 균형 발달은 끝내주게 잘 될 거예요. 이거 뽀뽀야. 이거 뽀로로라고? 아니야. 떡이야, 떡. 도널드 떡. 도널드 떡. 미키마우스 친구 이렇게 하는 거야. 아가도 해요. 아가 해봐. 아가 해봐. 아가 해봐. 여기 있어. 사진 찍어주세요. 잘 찍는 거야? 뭘 찍는 거야? 헤이. 아하, 아하. 또 또 또. 웃을게. 한 번만 찍으면 돼. 여러 번 안 찍어도 돼. 야. 봐봐, 봐봐, 봐봐. 이거 누구야? 아, 이거 셀카. 좀 제대로 건지는 거 이거밖에 없네. 예, 벤지. 예, 벤지. 아, 나아. 아, 나아. 아빠한테 한 번 더. 나, 우리 미키마우. 통화요. 오, 나아. 통화까지. 우리 정말 있어요? 나, 미라미라. 우리 만나고 있었나. 헐. 걸크 거기 있어요? 뭐고 있어? 1앙 편판 먹었어. 와, 대박. 대박이야. 언제. 웹헐. 다른 이상한 거 눌리지 마. 대파토를 샤깅 빙어요. 편집 원피. 여보세요? 뭘 쓰는 거예요 또? 아이고 화분에 도우를 아가야 너 어떻게 해? 이게 자가 뭐야 나 아빠한테 보여줬어 아 정답 아빠 어? 뭐 뭐 뭐 에이 난 참나 진짜 윌리엄 이거 치지 말고 얘는 막아야 돼 야 들어가 끝이 없어 니네들 뭐? 뭘 찍고 있어 이 자식아 이거 아빠 핸드폰이야 아빠 마음대로 쓰고는 안 돼 내 거 하자 야 윌리엄 너 아빠 핸드폰 어떻게 했어 야 윌리엄 너 아빠 핸드폰 어떻게 했어 야 윌리엄 너 아빠 핸드폰 어떻게 했어 야 아 참 아 참 아 참 아 참 숨겨요 숨겨요? 야 너 아빠 핸드폰도 가져갔지? 어? 앞에 핸드폰도 가져갔지? 어머나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? 진짜? 볼까? 볼까? 없어? 알았어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 저 핸드폰 좀 땡큐 섬스 왜 갑자기 빠빰 펌 펌 펌 펌 펌 펌 펌 펌 이거 왜 보여요. 이 소리 아닌 거 같은데? 야 여기 소리 나잖아. 야. 앞에 핸드폰. 아니에요. 여기 없어요. 여기 없어? 야 여기 있네 봐봐. 얘 아플 거야 이거. 이렇게 장난치면 안 돼 빌림. 저 핸드폰 갖고 싶어. 자 앞에 핸드폰 장난감하니까 장난감 가지고 놀자. 또 가져갔어 갖고 싶어서 야 윌리엄 너 아빠 핸드폰 가져갔지? 아니야 핸드폰 없어요 여기 있네 없어요 여기 없어요. 여기 있는 거야 봐봐. 어머 어머 너무 쑤쑤해. 야 여기 있네. 아 웃는 척 좀 해주시지. 오빠 어떻게 알았어요? 난 다 알아 니가 뭘 알지 하기 철이 내게 다 알고 있어. 이길 거지? 요즘 윌리엄이 핸드폰 너무 좋아해요. 사진도 찍고 노래도 듣고. 근데 문제는 자꾸 그거 찾으니까 자기 건 줄 알아요. 너무 버릇이 될까 봐. 그거 가장 큰 걱정이죠. 나오세요 나오세요. 아니 아니. 야 이거 지금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. 이 형이 어떻게 할까 보려고 하는 거야 알았지? 뭐야? 응 아니야. 이 형이 보자. 보자 보자. 윌리엄. 어? 나왔어요? 지금 핸드폰 찾는 거 같은데. 뭐해? 핸드폰. 핸드폰? 핸드폰 어디 있어요? 이거 뭐야? 앞에 핸드폰 거기 있어. 이거 뭐야? 어머. 아 뭐야? 앞에 핸드폰 거기 있어. 네? 저쪽 가서 가봐. 가긴 다 사진도 америк이 Przy感じ Luke 하나. 꽃 윌리엄. ณ 결 There. 이리 와 이리 와. 이리 와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어떡해. 많이 놀랐어? 다가가면 손이 튀어나오는 할로윈 사탕밥이요 저번에 할로윈 때 샀던 건데 왜 그러겠어? 방금 못 봤어 저리 가라고 앉아봐 너 핸드폰 진짜 크림치 갖고 싶어? 알았어 왜 너 왜 왜 너 왜 너 다시 해봐 너 다시 해봐 그 소리 치고 왔어 너 자꾸 아빠 핸드폰 가지고 가니까 아빠 한 건데 많이 놀랐어? 이리 와봐 이 초콜릿 주는 손이야 봐봐 반가워 고맙다 고맙다 아이좋네 아이좋네 봐봐 악수하니까 초콜릿 나왔어 그치 척보선이네 척보선 휴대폰 이제 좀 멀리 할까요? 만약에 저기 효과가 있으면 빌리러 갈게요 아빠 핸드폰 하나 사줄까? 진짜? 휴대폰 사줄 거야? 핸드폰 하나 사줄까? 이게 이거 아빠 꺼 이제 울리핀 꺼 사러 가자 진짜? 예, 베이컨.